3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 시 준수사항 네 가지를 쓰세요 사다리식 통로가 나오면 같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게 뭡니까? 통로 두 가지잖아요 가설 통로와 사다리식 통로죠 가설 통로부터 먼저 정리를 해볼까요? 이 두 가지는 교대교대로 출제 비중이 거의 빠지지 않는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가설 통로는 가설은 302가 견고한 난간을 잡고 일어난다고 하니 수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도 일어나면 열러서 팔치료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된다 했습니다 암기법을 다 사용하시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암기법 없이도 바로 나오게 됩니다 가설 통로는요 위에 있는 게 경사, 기울기죠 30도 이하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15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죠 그리고 숫자가 들어가지 않는 게 견고한 구조로 해야 되고 안전난간을 설치해야 된다 만약에 실기 문제에서 적으라고 할 때는 굳이 숫자가 있는 건 안 적어도 상관없죠 어느 걸 적든지 항목 개수는 하나로 취급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적기 쉬운 걸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수직갱과 비계다리가 나오는데 수직갱은 15m 이상일 때 10m 이내마다 비계다리는요 8m 이상일 때 7m 이내마다 이건 계단 참을 설치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면 가설 통로는 끝납니다 자 그럼 사다리식 통로로 가게 되면 사다리식 통로요 제가 필기할 때는 숫자 위주로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실기할 때는요 숫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도 좀 정리를 한 번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숫자 들어가는 것보다 숫자가 들어가지 아니하는 문장을 적기가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견고한 심손 삼손이 아니에요 견고한 심손의 발이 미끄러져서 접혔다 이게 숫자 들어가지 않는 걸 다 뽑아서 제가 안기법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필기에서는 이게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실기에서는요 이걸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냥 견고한 구조로 하라 얼마나 쉽습니까 심한 손상이나 변형이 없는 것을 해야 된다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죠 발판은 동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 미끄러지지 않는 걸로 해야 되겠죠 접이식 구조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견고한 심손의 발이 미끄러져 접히니까 열받아 오는 거예요 발이 접혔으니까 그래서 열받아 오네 이게 계단 참으로 끝났으니 계단 참으로 시작하자 필기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0미터 이상일 땐 5미터 이내마다 계단 참을 설치해야 된다 오르고 내리는 성강 설비 쪽에는 무조건 계단 참이 있어야 됩니다 계단 참이라는 것은 계단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계단 참 켜서니까 그건 계단에만 나오나 계단에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죠 아주 중요하게 그 이외에도 계단 참은 가다가 편편한 부분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 숫자는요 60에서 절반씩 2분의 1씩 줄여 들어가면 된다 그랬죠 30 그 다음에 또 2분의 1 줄여서 15 이 둘을 더해서 90이라고 적어주시고 이렇게도 한 번 더 해볼까요 75가 됩니다 그럼 이거는 각도 두 개를 모아놨고요 여기에는 센티미터 단위 여기는 미터 단위가 되는 거죠 60cm 30cm 15cm 인데요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렇게 그려 두시고 여기서 이렇게 사다리를 걸쳐놓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지금 60이라는 것은 걸쳐놓은 상단으로부터 60cm가 올라가야 됩니다 돌출되어야 되죠 30cm는 사다리의 폭을 얘기하는 겁니다 15cm는요 만약에 여기에도 이렇게 사다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이 벽과 띄워야 되는 간격이 15cm를 띄워야 발이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벽에다 붙여놓으면 발가락으로 딛고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이 디딤대라고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15cm 이상을 띄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90도라는 것은 지금 이게 90도죠 90도로 위로 올라가는 고정식 사다리를 얘기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뒤에 숫자가 조금 더 있습니다 그렇죠 7m와 2.5m가 있습니다 바닥에서 2.5m까지는 그대로 두고요 이 전체가 7m 이상일 경우에는 2.5m 이상 되는 부분은 등받이 우를 설치해줘야 됩니다 터널처럼 생겨서 이 터널 안으로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추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75도는 이거죠 지면에 대해서 75도 이하가 되도록 설치를 한다 어떤 것인지 내용을 알고 하면 조금 더 쉽게 정리가 되겠죠 이 내용이 사다리식 통로에 관련된 사항이다라는 걸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장을 만드는 연습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세요 견고한 구조를 하라 오히려 다른 숫자보다 더 서기가 편할 수 있잖아요 견고한 심선의 발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심한 손상이나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써야 되고 심선 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 접이식에 관련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 숫자가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어느게 나는 서기가 편하다 하는 걸 먼저 우선 순위를 정해두셔야 된다 그랬죠 3개 적어라 할 때, 5개 적어라 할 때, 6개 적어라 할 때 그 다음에 혹시 제외하라는 거에 대비해서 몇 가지 후보군을 조금 더 정리를 해두는 거죠 그 외에는 우리가 다 했던 15cm 이상 간격이고요 30cm는 폭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60cm는 걸쳐놓은 상단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해야 됩니다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일 때 사다리식 통로 5m 이내마다 계단 참을 설치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한다 하는 거 또 90도 이하, 7m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우를 설치하는 거 이런 내용들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안기법을 항상 먼저 하시고 그 안기법에 맞게끔 문장을 만들어 들어가는 거 핵심을 항상 정리하시고 문맥을 만들어 간다 항상 제가 그렇게 강조해 드리죠 여러분들도 접근을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4번 페일 쉐이프와 풀프루프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이것 또한 핵심 사항을 먼저 한번 떠올려 보세요 페일 쉐이프가 뭐고 풀프루프가 뭐지? 그냥 글자를 막 외워서 하시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또 그렇게 교재인들이 적는다고 그것만이 정답은 아니라 있습니다 페일 쉐이프는요? 핵심이 뭐죠? 페일 쉐이프라는 것은 사람이 실수하는 거죠 휴먼 에러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또 다른 부분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죠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부분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중, 3중의 조치를 하고 또 다른 부분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척으로 작동되도록 해주는 것 이게 뭡니까? 페일 쉐이프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2중, 3중, 4중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죠 이게 페일 쉐이프라면 풀프루프는 뭐죠? 그러면 이 풀프루프라는 것은 둘 다 F로 시작되네요 자 페일 쉐이프가 이건 풀프루프입니다 풀프루프라는 것은 앞에서는 사람이 실수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풀프루프는 사람이 오조작을 하거나 실수를 하더라도 이것이 사고 자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발생해도 다른 부분의 사고가 안 나도록 하는 거 안전척으로 작동하도록 하는 거 이거 하고 사람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고 자체가 나지 않도록 하는 거 훨씬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풀프루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죽기가 어려우시면 풀이라는 게 바보라 그랬죠 이것은 비하 이러시면 안 되고 원뜻을 따지자면 바본데 바보에게 키를 주고 작동하라 바보에게 조작을 하라고 해도 절대로 사고로 연결되지 않도록 안전이 보장되는 체계 그래서 본질 안전화 이럴 때 우리는 풀프루프라는 걸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한 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맥을 만들어 들어가는 거예요 페일 쉐이프는 조작상 과오로 기기의 일부분이 중요한 게 여기서 뭡니까? 고장이 발생해도 이 말이에요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부분의 고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또는 어떤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적으로 안전척으로 작동하도록 여러분들은 가장 잘 아시는 건 누전차단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에어백 이런 거 사고가 났을 때에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안전척으로 작동하도록 해놓는 거 아닙니까? 누전차단기도 마찬가지죠 누전이라는 자체가 이미 사고예요 누전되면 안 됩니다 제가 사고라는 거는 좀 쉽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사고라고 보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누전이라는 거는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될 곳에서 전기가 탈출한 거예요 탈출 누설전류라 그러죠 이걸 줄여서 누전이라고 합니다 누전이라는 사고가 생겼으니까 이것으로 사람이 감전되거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누전차단기가 딱 떨어져 주는 거죠 전체 전기를 끊어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페일 셰프에 들어가는 거죠 통제를 가해주는 안전대책입니다 풀프루프는 그럼 뭐냐? 바보 같은 행동 인간의 사고란 미소 등을 포함해 가지고 방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보 같은 행동을 방지해 준다는 뜻인데 사용자가 비록 잘못된 조작을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전체 고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세요 잘못된 조작은 해요 사람이 휴머넬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작을 하더라도 고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고장이 안 생기는 거죠 이 차이점이죠 고장이 발생해도 하는 거하고 고장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설계 방법이다 나머지도 한번 참고를 보세요 오조작이 있어도 위험이나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된 구조를 말하고 본질적인 안전화를 얘기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고 기본적인 문제죠 점수 추려고 출제했다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실수하지 않도록 너무 잘 적으려고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좀 또렷하게 채점자가 볼 수 있도록 답안 작성을 하는 그런 연습을 지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